이게 참 보통 세상이 아니네요. 생활은 날로 편리해지지만 요즘에 제가 특히 방송 후반부에 자주 소위 생성행 인공지능 분야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아마 왜 저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번번이 저런 부분을 강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쓰나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쓰나미라는 이야기는 많은 직업을 삼키고 국가 간의 우열을 굉장히 벌려놓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기술적인 변혁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지 이런 이야기가 도체에서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대학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세상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평소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성중관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최재봉 교수께서 한 신문에 AI가 만든 동영상 기술을 확인한 이후에 아바타를 만든 그런 회사의 구성원들의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다. 저는 지금 연대가 조금 현업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AI 광풍이라는 걸 보게 되면 저게 앞으로 직업세계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변화를 겪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변화의 일단을 최재봉 교수께서 말씀하시는데 2023년에 할리우드의 작가협회는 챗GPT 사용금지를 내걸고 팝을 벌렸다. 어떻게 그걸 금지하겠습니까? 챗GPT를 활용하면 대본 작업을 할 때 인건비를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절반이지만 다중에는 3분의 2도 줄일 수가 있겠죠. 만일에 그 여러분들 AI 비서 AI 번역 AI 대본 라이트 AI 대본을 만드는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이 30년치 아침 드라마 대본만 학습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콘텐츠를 제공하겠느냐 그런 거죠. 챗GPT를 처음으로 출시한 오픈 AI는 GPT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 네이버와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전문적인 AI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은 대규모 언어모델이라는 AI 모델이 보편적인 그런 해답을 제공하는 그런 주목하고 있지만 이렇게 AI 번역 AI 진단 AI 상담 AI 라이트 AI 광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이런 확산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직업들에 붙임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최재범 교수께서 특히 이 로봇 앞으로 로봇은 그동안 이런 로봇은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만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은 챗GPT처럼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음성으로 요구하는 행동을 즉석에서 컴퓨터 코드로 전환해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로봇에다 AI를 탑재를 하게 되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대화가 축적되면서 훨씬 더 뭐죠 더 똑똑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 이런 로봇이 올해 말이면 BMW 미국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앨런 머스크는 2030년까지 테슬라 공장의 인력 50%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테슬라가 여러분들 대규모 어느 모델이나 옵티머스2라는 로봇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많이 겪을까 하는데 이제 오늘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최 교수님 최근 커뮤니티를 보니까 디자인 분야에서는 미드전이나 채치pt 같은 AI 서비스를 잘 쓸 줄 알아야 취업이 잘 돼 나가는데 혹시 어떤 교육 계획이 있으십니까 최 교수님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디지털 전환이나 AI 등장의 규제 일밴대로 대응하는 이유가 아닐까 어른들의 생존을 위해 정해진 미래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를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여러분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를 계속해서 개방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죠. 개방적인 사회가 되려면 선거가 공정해야 되고 탈규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모든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사회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좌파들이 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좌파라는 것은 더 많은 권력이 정치 권력으로 모아지도록 하는 것이 좌파의 길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앞날을 굉장히 제가 우려스럽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탈규제화하고 민영화를 촉진시키고 점점 더 많은 것을 개인이 책임지게 하고 국가의 권력을 줄이고 국가의 기능을 줄이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훨씬 더 사회가 역동적으로 뭡니까 열린 사회 속에서 개개인이 더 합리적인 그런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그래서 오픈 AI 사이에 채치피티를 필적하는 GPTS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GPTS네요. 아직은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개방되지 않는 건데 채치피티의 하나의 특정 분야에 관한 채치피티의 하나의 카데고리 가운데 하나가 GPTS입니다. 이 GPTS가 개인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종류의 생성형의 아이였는데 GPTS가 제너르티브 생성형 프리트레인디드 훈련된 트랜스포머 변환자 질문을 던지게 되면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시도 만들 수 있고 연설문도 만들 수 있고 오픈 AI 사이에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계열입니다. 그게 하나의 하부에 속하는 겁니다. 최초의 GPT 모델은 2018년에 출시되었고 텍스트의 생성 언어번역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콘텐츠 장성 등 다양한 작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든 코드든 연설문이든 대본이든 음악작품이든 이메일이든 페이지이든 간에 개인의 요구에 부응해 가지고 개인에게 맞는 그런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시게 되면 GPT에서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인간 품질의 텍스트를 생성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컨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고 문안을 원하면 광고 문안을 요구하게 되면 GPT에서 광고 문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1분짜리 3분짜리 10분짜리를 대본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할리우드의 여러분들 작가들이 반발한 거죠. 그러나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오픈 AI SIS의 GPT가 여기 보니까 지금은 채 GPT 플러스 엔터프라이즈 유저 일부 유저들한테 공급이 되고 있네요. GPTS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욱더 확장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캔바하고 자피어 AI 액션이라는 데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시니까 중요한 문건 하나 빠뜨렸네요. 어쨌든 개인이 요구하는 그런 창의적인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